혹시 팬분들 애칭 같은 거 있어요? 팬분들 애칭이요?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요, 여기서?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가 있을까? 얼마나 좋아하겠어요? BTS SUGA가 만들어주는 애칭 아, 이거 부담스러운데, 갑자기? 갑자기 막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문자로 생각을 한번 해서 문자로 띄게요, 내가 지금 당장 하라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조건 되겠죠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